안녕하세요 라인댄스 강사 김영희입니다 오늘은 저랑 아바 리믹스 64카운트 투월 작품을 카운팅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월 작품이라서 12시하고 6시 방향에서만 댄스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시 방향에서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부터 8번까지 배우시는 겁니다 자 1번은 오른발로 사이드락으로 갑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하고서 왼발을 앞으로 스텝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이에요 오른발로 90도 피버톤 두 번 합니다 시작 1, 2, 3, 4, 왼발로 옮겨주셨죠 그 다음에 5, 6는 재즈 박스를 두 카운트만 하고 차차차로 연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 6, 차차차 뒤에 차차를 하시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왼발 뒤에 락 1, 2, 차차차차 180, 90도를 돕니다 오른발로 5, 6, 180, 7, 8, 90 그리고 4번입니다 4번은 오른발로 옆 세일러 스텝을 갑니다 1, 2, 세일러 3, N, 4, N, 5, 6, 7, N, 8, N입니다 자 요거를요 잘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왼발로 무게중심으로 끝났습니다 4번이에요 자 요거는 3시하고 9시 방향에서만 있는 스텝입니다 다시 오른발 시작 1, 2, 3, N, 4, N, 4, N, 5, 6, 7, N, 8, N 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요게 어디? 지금 9시 방향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시작 4번, 2, 3, N, 4, N, 4, N, 5, 6, 7, N, 8, N 하고 왼발을 스텝을 합니다 가져오시는 거요 자 5번입니다 5번은요 오른발을 앞에락 할 거예요 1, 2, 차차 90도 3, N, 4, 힐터치 5, N, 6, N, 7, N, 8, N, 6번 갑니다 1, 2, 90도 3, N, 4, 왼발 재즈 박스 5, 6, 7, 8, 7번입니다 앞에락 하시면서 백발시 2, 2, 3, N, 4, 힐터치 5, N, 6, N, 7, N, 8, N, 8, N, 8, N, 8, 1, 2, 차차 90, 3, N, 4, 5, 6, 7, 8, 하면서 재즈 박스로 끝납니다 자 6시 방향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시작 1, 2, 3, N, 4, 5, 6, 7, 8, 1, 2, 3, N, 4, 5, 6, 7, 8, 1, 2, 3, N, 4, 5, 6, 7, 8, 1, 2, 3, N, 4, 5, 6, 7, 8, 1, 2, 3, N, 4, 5, 6, 7, N, 8, 1, 2, 3, N, 4, 5, 6, 7, N, 8, 1, 2, 3, N, 4, 5, 6, 7, N, 8, 1, 2, 3, N, 4, 5, 6, 7, N, 8, 1, 2, 3, N, 4, 5, 6, 7, N, 8, 1, 2, 3, N, 4, 5, 6, 7, N, 8, 1, 2, 3, N, 4, 5, 6, 7, N, 8, 1, 2, 3, N, 4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입니다 이거를 계속 12시하고 6시 방향에서 반복적으로 즐기시면 재미있는 라인댄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안되시면 천천히 한번 돌려서 다시 한번 발만해서 확대해서 보셔도 되고요 즐겁게 라인댄스, 생활댄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라인댄스 전문강사 김영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